. . . . . . . . 자, 막내다운 애교를 한 번 보여주세요 아, 애교 담당이잖아 시작! 시작! 우리도! 잠시만요 예언이가 이곳에 텐션이 안좋아요 아니야 안좋아진지 꽤 됐어 나 이제 봐 야 이따다 빨리 빨리 둘러둘러 잘가 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 지금 입어가지고 엄지야 내가 입을게 가라고 가라고 아, 편안해 안 돼 엄지, 막내 멋있게 재밌게 해줘 응 반응이 느렸어 약간 무모한 걸 반말하지마 장난하니? 진짜 나쁜 알구 그럼 자꾸 그르면 옷 저렇게 한다 자, 이거 보세요 보다 스피드 신발이 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기럭지 라인들은 MC를 보러갔어요 그래서 엄지나 무슨 라인이에요? 저는 다시 다시 사실 눈 그게 뭐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에서 가장 어린 나이와 풋풋함을 맡고 있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. 약간 벽에 바로 가면 괜찮은데. 요즘 인기 있는 MC분들이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. 정말 아름다우시네요. 이런 거. 수려. 진짜 7살 때 사진 찍었어요. 나 6살인 줄 알았는데? 6살인 줄 알았는데? 6살인 줄 알았는데? 그랬어요. 나 머리 묶어주지 말라고! 붙인다고! 제가 붙인다고? 극복 3 living room 나는 오늘도 편안해 난 편안해 오늘도 편안해 제발 이것도 다 산거 아니고 받은거잖아 뭐가요? 이거 받은거지 너 언제똘 걸 야무시리 찍을 수 있고 언니한테 안쌓고 있어 나 그런지 안해 진짜 좋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 좀 틀어주시면 안돼요? 안돼요 무반주 댄스야 우리 신경쓰지 말자 대신 많이 멈추면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볼거야 이제 그거 뭐야? 사진이 들어와 또 나올 수 있을까 언니 아무래도 발표 잘하자면 발표 잘하자면 꽃도 나오고 약간의 윙크한 스레디같이 왜 하얘야 빨리 그래 꽃먹어 애가 유럽에 처음으로는 애인이야 아직 아 그만할세요 그래도 풍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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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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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앉아봐 아 나와 다이죽고 다이죽고 아 진짜 아니겠지 크리닉스 아 being 아 제발 이렇게 해야 돼 크리닉스 뭐지 뭐지 세라 이거 진짜 섣고가 필요하고 아 크리닉스 아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의 좀 만져봐 만져봐 아아 진짜 싫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하나씩 봐야죠 얘가 있어 뭐야아 같이 이랬을 때 아아 손이 진짜 아아 레옹아 뭐하실까요 진짜 이게 뭔지 알아요 며칠이라도 어떡하라고 아이 타가주 타가주 아아 아아 와 따위게 됐어 아 우리 팀 단팔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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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첫날이니까 역할 좀 만들어요 다 재밌게 우리 누구 무지야 왜? 그만해 영아 텐션을 좀 낮출 필요가 있잖아 무지야 에너지 아껴 우리 할 거 많아 진짜 부자연스러운 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 나 진짜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이거 닦았어 은지야 언니 이제 그만 됐다 아이고 잘했다 밥 해야 되잖아 난 쌀 안 씻어 다 누군가 씻어오세요 야 나 쌀 진짜 잘 씻어 고용 갈래? 결국 엄지는 또 갔다 보였다 제발 날 네 볼을 둘래 엄지 엄지 그거를 잘 잘 풀이하고자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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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시진 엄지 흉터치료제 진짜 안 봤어 진짜 이거 진짜 반취 엄지 14개 엄지 정답 봤어 봤어 솔직히 봤어 아니 나 이러고 있어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아직도 기쁜 거만agger는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